네 반갑습니다. 부자명상 5분명상 asmr 이대강입니다. 오늘 49화 내용은 참 중요한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벌써 49화가 되었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 조셉 머피 박사라고 하는 최면술 자기암시 그리고 어떤 정신법칙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실력자이자 건의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조셉 머피 박사의 제자인 것 같아요. 조셉 머피 박사와 함께 초심리학을 같이 연구한 오시마 주니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동경 출생의 동양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었던 오시마 주니치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이 내용의 바탕은 머피 박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피 박사는 자기암시나 최면술 이런 정신분석학 정신법칙 끌어당김 시크리 이런 쪽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조셉 머피 박사의 어떤 최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내용이 두 페이지씩 짧게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인 저도 이제 낭송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한 5분 내외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오늘이 49번째 49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녹음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의식이 이제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백 명이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잘 찍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한 그런 직언을 해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9화 내용 읽기에 앞서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앞서서 길게 내용을 좀 나누었고요. 바로 본문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피 박사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할 때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머피 박사는 그 소년이 소질도 있고 성격도 좋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피 박사는 그에게 돈을 주지는 않고 필요한 돈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소년은 진료실 청소, 창문 닦기, 간단한 수선일을 하고 있었으며 부자인 친척도 없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필요한 것을 모두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성장하지. 자네도 식물의 씨앗을 통해 교훈을 배우고 필요한 생각을 자네의 잠재의식에 뿌리면 돼. 그러면 자네의 생각은 내 우주로부터 필요한 것을 끌어당겨 반드시 시연시켜주니까. 머피 박사는 이렇게 그렇게 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소년은 그의 의사 면허증을 벽에 붙여놓고 거기에 큰 글자로 써있는 자기 이름을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료실에서 그 면허증이 들어있는 액자의 유리를 닫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약 4개월간 매일 밤 실증도 내지 않고 끈기있게 마음의 그림을 그렸더니 마침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한 회사가 그 소년이 마음에 들어 의료가구 소독법이며 피아주사법, 응급처치법 등을 가르친 후에 자기 병원의 조무소, 조수로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함께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의사 면허증을 올려다보며 몇 년 전엔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본 적이 있는 면허증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름. 소름이죠. 이 책의 핵심은 4개월 동안 끈기있게 마음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그림을 전문조수로 고용을 해서 갑자기 조름이 쏟아져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졸립다.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의사 면허증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게 매일 꿈꾸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내용이네요. 누구나 이렇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 나와있는 내용처럼 이런 것들도 잘 본받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트레일 3개 작업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졸려서 안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